좀 좀 폐쇄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경찰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랐고 어느 날 저희 동네에 파출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다니는 경찰관들을 좀 봤습니다. 또 밤도 꼬박 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간에도 사람들 한두 명이랑 씨름하다 보면 지치기 마련인데 야간에 그런 일이 좀 많아요. 많다 보면 진짜 많이 지쳐가고. 네 오늘은 오늘도 출근하는 김순경에게의 저자 이재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1년차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재영 작가입니다. 최근에 출반된 오늘도 출근하는 김순경에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이제 순경은 아니시죠 직급이. 지금은 경자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후배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메시지도 좀 담았다고 보면 될까요. 책에서. 아 예 맞습니다. 11년차면 이제 시간이 이제 꽤 오랫동안 경찰로서의 이제 커리어를 쌓아 나가셨잖아요. 어떠세요. 그 1년차 때랑 지금 11년차 때랑 좀 경찰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경찰 업무 임하는 자세라든지 좀 변화가 있으신가요. 처음에 순경 때는 사실 뭐 실무적으로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요. 손장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거의 선배님들을 많이 의지했어요. 지금은 오히려 후배들이 저를 좀 의지하는 편이고 또 저도 이제 선배로서 제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또 후배들 또 도와줘야 되는 또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제 마음가짐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직업군인을 하셨다가 이제 경찰 시험을 보시기로 하셨던 거잖아요. 경찰을 꼭 대고 싶었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경찰 공무원 자체가 제 꿈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성격이 되게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없었던 그런 성격이라 좀 경찰 같은 거 하면 제가 견디지 못하고 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았거든요. 제 책에도 좀 소개를 좀 하긴 했지만 집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워서 대학이나 이제 이런 것도 좀 가지 못하다 보니까 네. 어쨌든 취직을 하거나 회사를 다니고 하려면 그에 맞는 스펙이나 어떤 학벌이라든지 뭐 좀 갖춰져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어서 우연찮게 갔었던 부사관이라는 그 직업군인을 가서 나름대로의 어떤 공직 생활을 좀 해보다 보니까 월급도 받고 그 월급으로 또 제가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그 회사 생활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나쁘지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직업군인이나 경찰이나 그 재고 입고 근무하는 부분은 사실 좀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공무원보다 좀 경찰 공무원에 조금 관심이 좀 그나마 좀 갔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직업군인을 사실 장기 공무 지원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탈락을 해서 네. 어쩔 수 없이 강제 전역을 했죠. 네. 네. 하고 나서 경찰 공부나 이제 공부할 생각을 제가 전혀 하지 못했는데 다니던 그 공장마저도 제가 자동차 업계가 좀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공장도 좀 그 직원을 줄이고 그런 입장이고 망하고 좀 안 좋아서 저도 그 공장도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고민 고민하다가 이제 경찰 공무원에 제가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공무원이라는 그 직업 자체가 늘 굉장히 인기가 많고 네.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네. 네. 뭐 어떻게 좀 순조롭게 합격을 하셨나요? 아니면 좀 고생을 좀 하셨나요? 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좀 들려주세요. 네.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네. 부끄러운 얘기지만 진짜 열심히 했었으면 더 빨리 합격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과거를 돌이켜보면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수학도 공통수학이 있고 수1, 수2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공통수학밖에 본 적이 없고요. 공통수학도 방정식 이후로는 진도를 나간 적이 없어요. 네. 나머지는 저희 이제 취업 생활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영어도 그렇고 많이 안 했어요. 많이 안 해서 영어 공부만 하는데 한 1년 정도를 좀 소유한 것 같아요. 문법도 하고 그러면서 나머지 과목은 저도 이제 동영상 강의도 듣고 학원도 잠깐 다니면서 공부하긴 했었는데 워낙 공부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TV나 아니면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 이 공부법이 괜찮다 그러면 이것다라고 저게 괜찮다 그러면 저것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허송세월 한 6개월 1년 보내고 많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그러다가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이 더 넘어가면서요. 같이 이제 기다려주고 해주는 지금 제 아내죠. 네. 여자친구한테도 좀 미안한 생각이 들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고 한데 그게 좀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또 장남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좀 정신을 차리게 된 것 같아요. 현실을 제가 직시하다 보니까 어느 날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맨날 추리닝 바람에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는데 같은 추리닝 바람에 다니던 형이나 누나들 아니면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 같은데 그 친구들이 어느 날 되게 근상으로 들고 온 거예요. 보니까 합격을 해서 면접 준비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인사이트를 또 남기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별거 없어 보였던 사람인데 합격하니까 진짜 광채가 느껴졌거든요. 네. 그게 더 자극을 받았던 것도 같습니다. 몇 년을 공부하신 거예요? 수험 기간이? 대략 3년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3년이면 빨리 붙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이제 장수생의 그 기준이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겠어요. 최근에 사실 7년 공부한 후배도 있고요. 5년 공부한 후배도 있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장수생의 기준은 몇 년이니 이렇게 물어보긴 했는데 5년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3년도 좀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 당시에 합격했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27살에 합격이 됐고요. 굉장히 빨리 되신 것 같은데? 근데 그 경찰학교 갔을 때는 동기들 중에서는 그래도 나이가 중간보다 조금 위였어요. 평균 나이가.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3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셨잖아요. 딱 경찰에다 됐을 때 아까님께서 그 수업 때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경찰하면 뭐 이런 거 해봐야지 나 이렇게 이런 경찰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셨어요? 그 현실이 내가 생각한 거와 비슷했어요 아니면 좀 달랐어요? 많이 달랐습니다. 네. 가장 크게 달랐던 게 뭐였어요? 일단 제가 경찰되기 전에 제가 밖에서 본 모습이나 그런 모습들은 사실 좀 저는 폐쇄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경찰이. 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도 잘 몰랐고 네. 어느 날 저희 동네에 파출소가 하나 있었는데 네. 거기에 다니는 경찰관들을 좀 봤습니다. 네. 보고 다니고 했는데 준비할 당시에도 제가 20대 중반이 넘은 나이였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나이 때 그 순경 분들도 계셨어요. 네. 바쁘게 이렇게 출동 나가기도 하고요. 주치자들한테 큰소리 치면서 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시장에서 상인들이랑 얘기하면서 호떡 사먹기도 하고 네. 제가 김밥총구에서 밥을 먹는데 네. 김밥이랑 라면을 드시러 오시는 분도 봤는데 좀 신기하게 느껴졌거든요. 아. 어떤 사람이구나. 네. 그런 주민 친화적인 모습이 저는 느껴져서 아. 내가 경찰이 돼서 주민 친화적인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순찰차 타니면서 지역사회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 게 폐쇄적인 군생활이랑 비교해봤을 때 너무 자유롭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더 끌려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생활해야 되겠다 하고선 공부를 제가 도전을 한 거예요. 시작을 했고요. 형사나 이런 걸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음. 근데 막상 가보니까 네. 생각보다 몸에 붙이는 일이 많았고요. 업무감도는 군생활보다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군생활보다도요? 네. 왜냐면 군생활은 제가 경험한 군생활은 그렇습니다. 네. 매일 밤재거나 그런 일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4일에 한 번씩은 계속 밤을 새야 되는 게 경찰 지금 현재 지구대 근무고요. 또 밤도 꼬박 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주간에도 우리 사람들 한두 명이랑 씨름하다 보면 지치기 마련인데 야간에 그런 일이 좀 많아요. 많다 보면 진짜 많이 지쳐서 음. 거기서 좀 헌터라고 하나요? 네네. 그 부분하고 또 선배 관계 부분도 좀 많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좀 제 순경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진짜 여러 사람들도 다 만나실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일은 뭐가 있으셨어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힘들었던 건 음. 어떤 한 사건을 얘기했을 때 제가 음. 그 형사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어떻게 얘기하면 증거인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사람이 보통 죽으면 그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핵심은 타살인지 그렇죠. 아니면 타살이 아닌지 타살 혐의점 판단 때문에 네. 소방에도 신고가 되고요. 경찰에도 보통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 경찰, 지구대 경찰관들이 와서 확인하고요. 그리고 형사 과학수사팀이 같이 와요. 네. 최근에는 검시관대도 도입이 돼서 검시관도 같이 오게 됩니다. 그 간호나 이제 의료 이런 종사자분들이 경찰이시거든요. 와갖고 이제 시신 상태 외관이랑 보고해서 이제 검시하고 만약에 사망 원인이 확인이 안 되면 부검을 하기도 해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변사사건 처리 절차거든요. 그거를 형사들이 다 담당을 해요. 형사팀에 근무하는 형사들이 다 담당을 하는데 만약에 살인이면은 형사과 안에 강력팀이 담당을 하게 되고요. 네. 일반적인 거는 형사팀이 담당을 합니다. 제가 이제 형사팀 간지 한 달이 최 안 됐을 때였어요. 네. 안 됐는데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지 않아서 내성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업무도 어렵고 그래서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5kg, 6kg가 빠지기도 했었어요. 처음에는 형사과학수 때 좀. 네. 어렵기도 하고요. 선배들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때 저희가 변사사건을 처리하게 되면은 저희 마음대로 사건을 종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상 검사님한테 지휘를 받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휘를 받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타살 혐의점이 없기 때문에 시신, 유족한테 인도해서 장례 치르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지휘를 받거든요. 네. 그럼 검사는 그걸 보고선 다시 서면으로 지휘를 내려요. 그렇게 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더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부검을 하라는 지휘가 내려오기도 해요. 경조. 네. 아니면 처음부터 부검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부검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지휘서를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지휘서를 못 보고 명백한 제 실수예요. 제 실수인데 지휘서를 제대로 못 봐서 부검을 하라는 내용의 어떤 지휘인데 그걸 제가 못 보고 당연히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해야 되는 게 맞는구나. 그렇게 해서 유족을 불러서 시신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장례 잘 치루고요. 네. 화장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부검이라는 지휘였던 거예요. 네. 부검을 해야 되는데 부검해야 될 시신은 이미 가루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생겨서 제가 진짜 몇 개월을 그때 초임순경 때라 진짜 힘들게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특별히 부검을 하려고 했던 거죠? 제 사건이 아니라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건과 연관이 있었군요. 다른 분 사건인데 그걸 인계받아서 제가 도와준 과정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타살이나 그런 게 있었던 건 전혀 아니에요. 있었으면 저는 지금 제가 경제한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 때문에 청문감사실에서 조사를 좀 많이 받았고요. 네. 비난도 많이 받았고요. 그때가 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형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기가 확 죽었어요. 그렇죠. 죽죠. 그럼 힘든 것도 있지만 보람됐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보람되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언제 보람을 느끼세요? 오히려 제가 초임 때는 진짜 적응하느라 제가 보람되는 건 사실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업무도 할 줄 알고 적응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느 정도 약간 중고창에 됐을 때 지금 보람을 많이 느끼는 편인데요. 네. 가장 보람됐던 것 중에 하나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면 남의 집에 엿듣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 사건을 제가 지구대에 있으면서 검거를 좀 했거든요. 접수해서 저희 수사팀에 사건을 인계했는데 빨리 좀 잡아주고 싶어서 또 피해자분이 여자분이고요. 자칫하면 또 성관련 범죄가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관내 또 지구대고 거기가 또 빌라나 원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데가 사실 좀 우범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좀 빨리 해결해서 좀 잡은 적이 있었어요. 그 일꾸나서 한 1년이 지났던 것 같아요. 1년 지나고선 어디서 개가 사람 위협한다 들깨신고 받고 신고를 한 번 나갔거든요. 소방위랑 같이 출동해서 개를 찾으러 다녔어요. 네. 근데 좀 야산에서 개 소리만 나고 개는 결국에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그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가다가 저를 보고 알아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저희가 얼굴을 잘 모르잖아요. 네. 저도 또 만나는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기억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신고했었던 사람이라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1년 지났는데 그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진짜 너무 제가 고맙더라고요. 그걸 기억을 해주시는구나. 우리는 일인데 근데 진짜 죄 없는 사람들은 경찰서를 사실 평생에 한 번 갈까 말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또 좋은 그게 될 수 있구나 하면서 좀 제가 그때 많이 보람 됐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많았는데 좀 생각나는 게 이거 하나 일로록 음 대부분 조금 일단 비슷한 게 내가 당연히 열심히 하나도 다시 한번 한번 볼 수 있을 수 있을까요? 저도요.